네, 이어서 테마를 잡아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나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한국전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여름철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한국전력 이렇게 원전이 또 중단됐다라는 소식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마침 여름 관련된 수혜주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르게 여름이 찾아오고 있죠. 5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봄비가 지나가면 지금은 조금 서늘해서 살만한데 또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올 한해는 또 유난히 여름도 길고 또 무더위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 관련 수혜주들 증시에서 역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텍의 경우 자회사 캐리어 에어컨 때문에 세 달 사이에 약 50%의 상승이 있었고요. 에어컨 냉매와 제습기를 제조하는 위닉스는 또 마찬가지로 세 달 사이에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선풍기 제조사, 신일산업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의 빙그레, 음료수의 롯데 칠성, 또 여름 되면 치맥, 치킨과 맥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또 심리 때문에 닭고기 관련 주에 대한 또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언젠가부터 또 무더위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전력난이 아닐 수 없죠. 앞부분에 언급해 주셨듯이 또 때마침 원전이 또 어제였죠. 세 대가 또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또 총 합쳐서 열 대가 가동이 중단된 건데요. 가뜩이나 이 블랙아웃, 전력에 대한 공포가 심해지고 있는데 좀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그것 때문에 또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는 또 IT 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전력 공급이 장시 중단되더라도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을 쓸 수가 없는 또 그런 특수한 상황이 국내에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력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인 전력의 사용 이것도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에는 또 대표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인 옴니 시스템은 가격 제원폭까지 또 오르기도 했고요. 누리텔레콤도 12%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여름 관련 수혜주들 좀 이르게 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름 관련 수혜주들의 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여름 관련 수혜주의 눈을 돌려보자. 그런데 수혜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 관련해서 에어컨 그리고 제습기 이런 전자제품도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빙거리도 있겠고 오늘은 특히나 어떤 업체를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피에니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발전소형 정류기 그리고 중대형 2차전지 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은 일단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과 그 외에도 글로벌 2차전지 기업들과 다수 거래를 하고 있고요. 휴대폰용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또 전기차, 중대형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하죠.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관심은 이미 있었고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장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따라서 또 여름 관련 수혜주와 엮인다는 또 모멘텀까지 보유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위로 인한 좀 전력 부족이 되겠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전력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원전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화력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은 아직까지는 이 전력을 메워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절약도 중요하겠지만 전력의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좀 효율적인 사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바로 야간에 전력을 저장해 주간에 쓰는 것. 바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은 보통 무더위가 11시부터 한 4시까지라고 본다면요. 이 시간은 또 경제활동이 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뭐 각종 공장이라든가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이나 사무실 등이 모든 것들이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시간인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 바로 야간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발전된 전기를 야간에 저장했다가 주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 전력난에 대한 해소가 좀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형 2차전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입니다. P&E 솔루션은 이 ESS 후공정 장비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여름의 전력난에서 또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2차전지와 관련해서 또 에너지 저장장치 여름 수혜주로 우리가 이에 따라서 꼽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2차전지 하면 또 우리가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전기차잖아요. 앞서서도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ESS 아직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름 관련 수혜의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실질적인 회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전기차 부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은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전지,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은 2015년에는 약 41조 원,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전기차가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전환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전기차의 보편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표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러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정부 또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에는 가장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핵심, 바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전장장치, 중대형 2차전지거든요. 이 부분의 P&E 솔루션은 후공정 장비업체 중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글로벌 2차전지 대기업, 특히 삼성, SDI가 중대형 2차전지에 대한 증서를 또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올해 이루어진다면 올해 또 매출 부분, 또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P&E 솔루션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또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오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실적 부분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난히 무덥고 그 기간도 길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름 관련 수혜주를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여름 관련 수혜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장치는 중대형 2차전지가 맡게 될 전망인데 여기에 P&E 솔루션은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 520억에 영업이익 62억 원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도 채 되지 않는다고 볼 때 아직 퍼가 10배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접근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 SDI의 2차전지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매출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목표가는 지난해 전고점이 1만 2천 원을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N자형 상승이 가능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만 2천 원까지는 오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름 수혜주로 P&E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